그러니까 오늘 밤에 날 그냥 내버렸고 2차가 오면 저는 차를 안 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나 이렇게 지하가 아니라 밖으로 달리잖아요 햇살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연보다 지하철 안에, 전철 안에서의 그런 느낌 때문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성적입니다 고작 저 손 앞뒤가 난 너무너무도 두렵구나 개항장 금배금 추첨 시간 미션 발음 2차가 오면 2차가 오면 2차가 오면 2차가 오면 너무 힘듭니다 2차가 오면 3차가 오면 3차가 오면 2차가 오면 5차가 오면 내 느낌에서 눈빛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나오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약간 쇼케이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하이라이트가 딱 되고 조명도 이제 약간 소극장 느낌도 나고 평소 공연하는 데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건물을 또 재건축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인천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? 네 아 인천이 이런 곳이구나 아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다면 조력에를 엄청 쪼놓고 아 아 잡았습니다 1, 2,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자신 있게 말을 할 거잖아 1, 2, 3, 4 2, 4 2, 4 안녕하세요 저희는 BTS입니다 반성 반갑습니다 반성 반성을 믿고 2, 3, 4 1, 2, 3 2, 3 3 2, 4 4 1, 2 1, 2 2 엔지게 를 담아하여 전하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